어머니 제가 카메라 켜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집어 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방송 촬영이니까 조금만 더 찍고 갈게요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혼을 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새끼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시댁이랑 내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어머니 혹시 사별을 하셨어요?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대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송장처럼 보인다고 근데 맞다 그러셨잖아 근데 어머니도 이 피해를 같이 입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씨 집안으로 상문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대주님 내로 근데 이게 한 4년 전 5년 전부터 해서 줄초상이 나야 될 집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만 치는 형국인 거라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도 내 나이가 지금 59세시잖아요 근데 55, 56부터 해서 스물스물 말라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여기저기 막 사건 사고 없으셨어요? 그렇죠? 이 상문이 가장 안 좋은 운때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사건 사고도 끊이지가 않으시고 또한 내 육신 또한 같이 아플 수가 있고 같이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제는 정말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시고 또 근데 이 시댁불이, 이 시불이의 조상 자체가 되게 어수선해요 흔히 말해 객사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나오고 근데 이 귀신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귀신이 해산기거든요 어디 보면 새끼 낳다 돌아가신 분 그런 분 또한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정말 이제는 사람 쪽으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상 쪽으로는 아직 어머니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라 왜?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천륜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끈을 끊지 않는 이상 이 여파가 엄마한테 같이 오는 형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오씨 엄마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손끝이 갈라져야지 어머니가 뗄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을 사주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내가 몸이 아프고 아무리 내가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어머니는 씻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 어머니도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? 저 밸리댄스 밸리댄스? 네 의상 만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미신 같은 거 전부 다 재단서부터 다 재단서부터 다 근데 어머니 안됐다 소리는 안 나와요 4년 동안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빚이 쳐도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된다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스킬도 있으시고 또 웃긴 게 그런 거는 고객 니즈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커스텀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머니가 센스 있게 잘 하신다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물고가 안 든다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어머니 4년 전 5년 전부터 해서 이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따라 든다고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한 4년 너무 힘들어요 빠져떨어지잖아요 어머니 어디가 됐든 제가 됐든 다른 무당이 됐든 어머니가 제발 마음 편한 무당이 있으시면 가서 가장 좋은 거는 어머니가 구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저기 시댁불위의 조상이 나를 못 건들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된다 내가 구탈 여력은 안돼요 잠시 잠깐 땜을 하고 싶다면 제발 이 상문바람 좀 걷어요 왜 코끝이 매워 내가 그게 왜 그러냐 이러한 상문의 기운이나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오신 분들은 저는 향으로도 냄새로도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신점이기 때문에 코끝이 매워 죽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운을 어머니가 좀 걷어낼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직은 저희 무속은 이민년이에요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음력으로 아직은 섯달이기 때문에 제발 어머니가 정월부터 해서 운이 참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어머니가 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28 먹은 딸도 편해 지금 어머니 막내딸 솔직히 힘들어요 애가 모르겠어 원래 안 그러던 자손이 자꾸만 천둥벌거숭이가 된 꼴이에요 그리고 뭔 일이 있는지 이상하게 지금 28이잖아요 26 작년 재작년이라 그래요 26부터 해서 뭔가 모를 방황이 따러요 아이의 시선이 자꾸만 막 이걸 뭐라 그러죠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뚝심이 쓸 수 있게 어머니가 좀 그 기운을 걷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36 먹은 딸내미는요 어머니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새끼 계획 있대요 자손 계획 없대요 그럼 제발 피임 좀 신경 쓰라 그래요 올해 계명년 들어오면서 잉태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요즘은 다 조절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잘 조절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